여기 있다는 자체로 제가 너무 감사해요 대단하신 분들이랑 같이 일할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솔직히 소진섭 형 때문에 좀 힘들어요 왜요? 힘들게요? 왜요? 원래 슛 들어가기 전에 슛 들어간 시간보다 무조건 거의 40부터 1시간 전에 도착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10분 정도 이렇게 일찍 도착했는데 거의 벌써 앉아 계시는 거에요 역시 멋있는 표정으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안되고 이렇게 선배님이니까 그래서 다음에 만날 때 20분 전에 도착했어요 근데도 와 계시는거에요 이렇게 대본 보고 있었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다음에 제가 30분 또 와 계시는거에요 스티칭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50분 일찍 도착했는데 같이 도착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매일매일 한 우리 콜 시간 타임보다 한 시간 일찍 도착해요.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여유롭고 좋은 거 많이 알려줘서 감사합니다. 미안해 조금 천천히 갈게요.